아아.. 어어어..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시에 또 이제 맞춰 왔고요 속보 춘자 리네! 어! 어! 야! 아 뭐야 아이 또 낚시잖아 얘들아! 매운 낚였다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매운이 개 낚였고요 네 존나 낚였고요 오케이 힘내 준자 형 그럼 가자! 맛있겠다! 아이고 무말랭이 딱 이제 한 번 해주고 밥은 숙제로 해봤지? 갑니다! 아우 으음 으음 아아 아아 임들 저 보쌈 속격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음? 난 6시간 이상 본다 보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보쌈 빨리 먹어 난 님 근데 자꾸 잘 먹어서 볼살 엄청 붙으면 턱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텐데 캐릭터 잃는 거 아닌가요? 말하는 소리예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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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아우 승호 형 도비 잠깐만 팡이 형 비상 으음 어? 도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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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비바! 나이스! 바로 밑에 간다 하하하하 소 형! 도미 떴다면서 오늘 무슨 날인가 봐 맛있다 오! 재믹빛까지 야! 팡이 형은 뭐 없나? 아카이럼 돌고 있는데 파란색 밖에 안 나와? 김수호 1 황이 형 도미니터 숫자 도미니터 숫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파티 또 한번만 들어줘 개씨부레 개 갓겜이네 그냥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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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리는 게 숨 쉬듯 자연스러우신 걸 보니 전생에 못 하셨나봐요 아 이런거 아니고 다들 잘되자고 잘되자고 이렇게 하는거죠? 여러분 에? 반갑 턱탁 겨어나 어허허허 야 이거나 칼리도 한번 좀 강화하나 아아아아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있을게요 오오 나이스 13성 우우 아아 나머지 탈각 한번 해야돼 이거 턱 택 오케이 오우 나이스 자 이제 그러면 15성이 세일 날에 세일 때 아.. 이게 야 세일 아니면 뭐 6,700만 오 나이스 설마 칼리야 entendeu? 그리고 30 뭐터 성공 이래도 코디 안해주자 금은손 나오면 του 귓대기는 좀 뗄줘야겠다 인간귀로 바로 바꿔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해주자 여러분 자 투명세트 칼이 완성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 중에 배지를 마구마구 모아오신 분이 계세요 아 이분이 한번 좀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가보는데 안될수도 있어요 잘 안될수도 있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나온다면 일요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깔게요 라고 한척으로 하면 화요일부터 깔겠습니다 주문은 저 주문은 저 주문은 주문 주문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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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자기꺼 아니라고 성의 없이 까네 창조의 월요일 상자 짠 은혜원송 23위에 창조의 월요일 상자 두개 째 힘의 크리스런 얘들아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게 없어요 힘들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괜히 왜 이렇게 타고 버렸어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나 미리 말했어 근데 본조님 자 금요일 까볼게요 금요일 오 재필 자 여기서 재필 나온 다음에 와 1억 매서 뭐야 본조님 이거 오르스 하루를 벌었습니다 다음 이제 토요일 가겠습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다 나오거든요 제발 나오자 2배 쿠폰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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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배 왜 이렇게 잘 나와 2배 형님 일요일 까나요 이거 아 일요일 뭔가 아까운데 한동안 재필만 해야겠네요 마지막 까주세요 2배 쿠폰 15분 2배 쿠폰 30분 2배 쿠폰 15분 2배 쿠폰 15분 2배 쿠폰 어 장난이 페넌트 어 어 아 7일짜리네 어 장난이 페넌트 어 어 뭐야 7일짜리네 뺀지하지마 뺀지하지마 30제획 드가자 아니 본조님 형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새로운 뭐야 로얄 좀 있어갖고 로얄 이 20개만 한번 까봐 20개만 나 이거 상이랑 모자 얻고 싶어 이거 하면 귀여워 이거 100만년 만에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 신발 어 뭐야 바로 나왔는데 근데 신발은 필요가 없어요 상이가 나와야 돼 모자랑 칼리 주려고 깐 거임 아니 어떻게 주려고 깐 거니 병아리 말풍선 시공의 틈새 요솔봉 어 고미심포니 어 어 신발 2개 상황관찰자 아니 신발만 나와 아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랜덤 가차의 쓴맛이 느껴지는데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해야겠다 어어 어 나이스 모자 짤라또 근데 옷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말이죠? 아 에반데 아니 옷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에잇 쿠킷 베이비 크로스백 그게 낯사 우우우우우우 Marines 소리가 나구나 아아 아 좋아 야 좀 낫네 어? 오 속보 우리가반 기백값 15만원? 그거 뽑으려고 30만원 박았는데 안됨 수고 와 900만원 아 근데مر 이래 딸기동장 일단 얘네부터 딸롱 마스터할게요 하얗게 불태웠다 정답 폭풍 딸기동자 오케이 자 여기다가 오른쪽에 설치기 이렇게 해결고 자 이렇게 하고 마세다 야 와원이 진곡인데 이거? 오케이 마지막 콤보기 9도까지 먹고 야 162 다 했어 오케이 자 세 판 들어간다 세 판 와원 미쳤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세 번 하는 캐릭터는 처음 보겠네요 남들은 두 번 하면 끝났는데 그래 이런 짐승같은 셰기 어? 이 왈도도 말이 안되네 이거? 자 완전 한 마리 오케이 커트 어 야 룬 10초거든 이거 조금만 더 빨까? 근데 이거는 이제 룬 먹을 때까지만 이렇게 딱 조절 조절 오케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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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었다 맛있었어 이거지 이거거든 아 이거 계속 해주면 안 되나 이벤트? 범규 형 민심 민심 보자 이거 뭔 속판이여? 명훈아 주제 딱 현승이 너무 바빠서 토양 모르기만 했더니 이틀 내로 57원 달 저리 해야 안다 살려주라 아니 57원 속은 저도 안 해봤는데요? 가장 어 600개 30판 남았네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또 와헌도 200에 또 라인업 추가됩니다. 점프 썼어요. 이게 어떻게 사장해야 되지? 와헌이랑 속초 차이 좀 나겠다. 걔네 3판씩 했었는데 들어가서 조금만 먹을 수 있겠는데 조금만. 와 그래도 160 바로 찍었네. 캡틴 5차 스킬 다섯 글자 이건 캡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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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춘다. 이거 뭐야? BF 코코보린가 BF 코코보린다. 못 맞췄어. 이게 왜 데스 트리거예요? 어딜 봐서? 아 좀 뭐 그래. 미묘하게 맞긴 맞네요. 자 가자 딸롱 가즈. 너희는 고맙습니다. 뭐야? 하하하하하하 존나 이기 없네. 아 바로 정답. 그랜드 크로스. 아 이건 알지. 백 스탭 샷. 자 어 되나? 저 저 저 저 저 저. 마지막. 어? 아니 뭐야. 하하하하 아니 뭐야 이거. 탈성. 트타 조심해요. 가끔 무릉한 침 모루한. 간다 딸롱. 박쥐 날리기 오케이. 박쥐 날리기. 아니 여기서 이런 극락 타임이 있는데. 1만 4년 터에 성이 차겠냐고. 이제 사람들이. 어어. 수호형 딸롱 들어갔다. 하기 싫다고 좀. 하하하하 아 200레벨 다 깔끔하게 다 찍어주면서. 남은 딸롱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 180 이제. 구호 딸롱 남았고. 이제 화요일날 100개. 수요일날 100개. 그러면 총 이제 380개.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. 하나 정도 더 하고. 뭐 141작을 하거나. 좀 더 올려놓거나. 아 우리 또 버퍼단 분들. 고생하셨습니다. 로봇. 오늘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유니온이 또 4,071이 되었습니다. 아주 그냥 꽉 차고 있어요. 수요일 단풍의 전까지. PC방 유니온 1퀴를 같이 해가지고. 이 다음 칸 미리 열어놓는 거. 유니온 베테랑 유니온 3 열어놓는 거. 이걸 좀 이제 목표로 두고. 하드루쉬드. 딱 돼. 뒤졌다. 아이고 15님 감사합니다. 그린키즈. 오케이. 어? 야야 이름이 있었어 딸기? 잠깐만 잘 익은 딸기인가 설마? 와 맞췄습니다. 잘 익은 딸기. 하하하하하하하. 딸기 농장 마스터요? 딸기 농장 마스터. 줄여서 말하지 말고 얘들아. 이거 이상하잖아. 편집입니다. 응 negativity. Hollywood 구ята obra자. rup